하하하하하하 좋아요, 구독, 알림 친구들 안녕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캐리에요 오늘 캐리가 어디에 놀러 갈게요? 바로바로 치카치카양치마을 어? 넌 누구야? 캐리 나 좀 도와줘 내가 초콜릿이랑 사탕이랑 아이스크림이랑 단거를 많이 많이 먹고 양치를 하지 않았더니 내 치아가 다 썩어버리고 말았어 도와줘 아우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이걸로 닦으면 되는거 아닌가? 으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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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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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상하다 이거 안 닦이는데 너 얼마나 많이 먹고 양치를 안 한거야 내 치아가 다시 깨끗해지려면 마법의 대왕 칫솔이 필요해 이곳에 아마 마법의 대왕 칫솔이 있을거야 그걸 찾아서 나에게 가져와줘 깨끗하게 양치하면은 다시 예쁜 치아를 가질 수 있을거야 마법의 대왕 칫솔? 어? 좋았어 그러면 캐리가 마법의 대왕 칫솔도 찾고 깨끗하게 양치하는 법도 공부해올게 조금만 기다려 마법의 대왕 칫솔이 어딨는거야 어? 양치질을 안하게 되면 누런니 뿌우 아우 냄새에 에잉 헉 아파요 우울 양치질은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친구들도 양치질은 꼭 해야하는거 잊지 말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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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칫솔 대신에 이렇게 나무를 사용했구나 나무를 이거 봐 와우 이렇게 이렇게 발전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런 치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친구들 신기한걸 어머 우리는 동물 친구들도 양치를 하네 우울 посмотреть 물개도 이렇게 이렇게 양치하고요 사마 양치하는거 봐 양치하는거 맞지 여기까지 이빨이 있단 말이야 와 진짜 크다 강아지 양치질 하는 건 봤는데 하마 양치질은 처음 본다 너무 신기해 기린 안녕 뭐야 뭐야 치아 쿠션이네 치아 쿠션아 혹시 대왕치술 대왕치술 어디 있는지 안 보이겠지? 자자 여기는 없는 것 같아 대왕치술이 얼마나 크려나? 잘 모르겠네 어디로 가야 대왕치술을 만들 수 너가 대왕치술은 아니겠지? 무슨 소리야 혹시 캐리가 찾고 있는 대왕치술이 마법의 대왕치술을 얘기하는 거 맞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거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저기로 가면 찾을 수 있을 거야 내 힌트는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대박 대박 이쪽 이쪽이래요 친구들 여긴 아니야 여긴가? 여기는 치과인 것 같은데? 치과에 있는 불빛 나오는 거다 그리고 환자분이 계시네 그러면 캐리 의사 변신 자 우리 환자분 치과는 무섭지 않습니다 자 먼저 한번 치아 상태를 확인해 볼까요? 헤이 이렇게 치아를 관리를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자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이시나요?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껴서 양치질이 잘 안 돼서 치아가 썩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치료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자 저는 의사가 아니어서요 좀 이따 의사 선생님이 오시면 치료해 드릴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엘사 선생님은 어? 깨끗하시네요 역시 아우스 공수님이요 아우스 공수님이요 아니 근데 대안 채소를 없는 것 같은데? 아우스 공수님이요 네 이상하네 이 쪽을 가리킨 게 아니었나봐 이 쪽을 가리킨 게 아니었나봐 이 쪽인가? 우와 우와 치아들이 예술이다 예술작품 같아요 친구들 오 어머 레고로도 만들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대왕 칫솔? 오 대왕 칫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떻게 오 오 오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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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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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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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글 가글 우르르트 아침 먹고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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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먹고 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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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먹고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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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먹고 우르르트 엄마도 아빠도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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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할머니도 푸카푸카푸카 언니 오빠도 쓱싹쓱싹쓱싹 귀여운 아가도 우르르르태 우리 친구들도 다같이 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카 카푸카푸카푸카푸카푸카 쓱싹쓱싹쓱싹쓱싹쓱싹 가글가글 우르르르태 면치 끝 집에 돌아와서 치카치카치카치카 친구들과 놀기 전에 푸카푸카푸카 TV를 보다가 쓱싹쓱싹쓱싹 하루 세 번 우르르르태 우리쪽 왼쪽 치카치카치카치카 구석구석 푸카푸카푸카푸카 앞니 어금니 쓱싹쓱싹쓱싹 현바닥도 우르르르태 우리 친구들도 다같이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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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구석 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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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니 어금니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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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바닥도 우르르트해 우리 친구들도 다같이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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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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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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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글 가글 우르르트해 양치 끝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양치하는 거 잊지 말아요 알겠죠? 그럼 캐리는 더 즐거운 숨바꼭질로 돌아올게요 안녕 치카 치카 해피 패밀리 캐리